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공개한다. 에피소드로 구성된 포뮬러 1 본능의 질주는 수천분의 1초를 다투는 포뮬러 1 레이서 델피, 땀, 눈물을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스타일로 소개할 예정이다. 전설의 레이서 아일톤 세나의 이야기를 담은 세나 F1의 신화 제작진이 만든 이번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챔피언십 우승을 위해 결전을 벌이는 세계 정상급 레이서들의 삶을 집중 조명해 전세계 레이싱 핸들에 다가간다. 포뮬러 1 대회는 지난 2017년 1월 미국 리버티미디어에 인수되며 큰 변화를 거쳤다. 호주 멜버론을 시작으로 바레인과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미국 텍사스 조스팅, 브라질을 거쳐 결승전이 열리는 아부다비까지 포뮬러 1 본능의 질주는 포뮬러 1 챔피언십 시즌의 긴 여정을 긴장감 넘치는 호흡으로 따라 나선다. 산전, 수전 모두 겪은 백전 노장과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젊은 레이서들의 치열한 선두 다툼 역시 볼거리다. 이번 시리즈는 세나 F1의 신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제임스 게이리 제임즈 게이리즈와 폴마틴 콜마틴이 연출을 맡았으며 오는 3월 8일 전세계 넷플릭스 비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